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대유의 길을 설명하다가 3단계까지 설명드리고 4단계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4단계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유의 길은 동인의 길과 달리 최대한 많은 사람을 끌어안는 그래서 어우르는 그런 큰 공동체를 추구하는 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정당, 오늘날의 정당, 정치 권력을 추구하는 정당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할 때 동인의 길과 달리 사람을 가리지 않고 가고자 하는 바만 동일하면 최대한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 소인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사리사욕에 얽매인 사람들이 남아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유의 길 3단계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군자가 이 위기 상황을 잘 넘기고 대유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4단계에서 필요한 조언이 나옵니다 4단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교만을 부리지 않는다면 허물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단계에서 사리사욕에 집착하는 소인들이 나타나서 군자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 군자가 이에 대처할 때 교만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인들의 잘못인데 소인들의 잘못이 명백하다고 해서 그 소인들을 상대로 교만한 태도를 취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대유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고자 했고 많은 사람을 끌어모았다면 대유의 취지에 합당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소인들이라고 해서 배제한다거나 하면 대유의 취지가 깨지겠지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자가 4단계에 교만을 부리지 않고 잘 대응을 한다면 5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음이 다섯 번째 오니 믿음을 발굴하여 사귀는구나 그 모습이 위험이 있구나 길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군자가 4단계에서 교만을 부리지 않고 그 소인들조차 끌어안으면 5단계로 와서 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하면 권부, 믿음을 발굴해서 사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유의 길을 돌아보면 1단계에서 지금 한번 돌아가 볼까요 좀 어지럽습니다만 대유의 길을 보시면 1단계에서는 사귀었죠 그러다가 2단계로 가면 사귐조차도 건너뛰고 큰 수레에 찾아오는 사람 모두를 싣는 것입니다 사귀는 단계조차도 건너뛰고 2단계로 가면 큰 수레, 대승의, 공동체의 모든 사람을 태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귀는 절차도 생략하고 가급적 많은 사람을 실었습니다 다만 조건은 가고자 하는 바가 일치하는 사람이면 그 가고자 하는 바에 동의하면 이 수레가 어느 쪽으로 갑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럼 나도 그쪽으로 갈래요 하는 사람은 다 태웠다는 얘기입니다 가리지 않고 사귀는 단계도 생략됐죠 그래서 5단계로 가서 5단계로 가면 믿음을 발굴해서 사귀어야 하는 겁니다 그 몽땅 태운 사람들한테서 공통의 믿음을 찾아서 발굴해서 사귀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발굴해서 사귀려면 공통의 어떤 믿음을 발굴할 수 있는 공통의 바탕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앞서 2단계에서 강조했던 가고자 하는 바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고자 하는 바, 그 목적, 지향점 꿈꾸는 그 이상이 동일한 사람을 태웠다면 그 사람이 소인이어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살이사욕에 얽매이는 그런 문제를 일으킬지라도 가고자 하는 바가 동일하다는 그 꿈꾸는 이상이 같다는 그 점 그 점을 바탕을 두고 믿음을 발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믿음을 우리가 정말 이쪽에 가기로 동의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가고자 동의했던 이 방향으로 가려면 서로가 믿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설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발굴한다는 것 그래서 소인들에게서도 믿음을 발굴해서 정말 믿게 할 수 있으면 소인들이 정말 저 군자를 믿고 따라가야겠구나라고 그런 공통의 믿음을 발굴할 수 있게 되면 그 모습이 이제 위험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그동안 어떤 이런 위험은 보여주지 못했는데 소인들이 정말 이제 군자를 믿고 군자를 믿음으로써 그 살이사욕을 떨쳐낼 수 있게 되면 이제 그 대유의 공동체는 아주 위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기란 결과를 불러올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란 결과가 6단계로 이어집니다 6단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6단계에 이르면 하늘로부터 돕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돕는 상이어서 기라다 불리할 것이 없다 자천우지 자천 하늘로부터 무언가 돕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6단계로 가면 전제조건은 5단계입니다 그렇게 큰 수레에 모든 사람을 태우고 많은 사람을 끌고 왔고 중간에 소인들이 사리사욕에 얽매이느라 군자를 믿지 못하는 것이죠 군자가 우리 천자한테 우리 모든 것을 바치자라고 했을 때 하늘의 뜻을 따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군자가 하늘의 뜻을 따르자 라고 했을 때 소인들이 아직 군자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리사욕을 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태웠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군자가 공통의 믿음을 발굴해서 그 소인들한테 믿음을 줄 수 있으면 가고자 하는 바가 동일하다는 그걸 바탕으로 소인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게 되고 소인들이 군자를 믿고 따라오게 되면 이제 그 공동체는 위험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험을 갖추게 되면 그 공동체에는 하늘로부터 돕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민들이 관찰할 때 일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유의 길 사실 그동안 힘들었죠 왜냐하면 막 다 태우다 보니까 소인들이 섞여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소인들이 사리사욕에 얽매여서 군자가 추구하던 바가 실패했습니다 이런 왜 힘든 과정을 거쳐 오느냐 그런 힘든 과정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한테서 공통의 믿음을 발굴할 수만 있다면 하늘로부터 돕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민들이 관찰할 때 이 대유의 길이 5단계까지 올 수 있으면 5단계까지 올 때 힘들지만 여기까지 올 수만 있다면 6단계에선 하늘이 돕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죠 저민들이 관찰한 결과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대유의 길은 아주 많은 사람을 모으는 길이기 때문에 나와 뜻이 같은 소수의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만 모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대중을 모으는 길 정당 같은 게 그렇죠 그래서 현대사회의 정당이라는 조직이 많은 비판을 받지만 그래도 정당을 중심으로 굴러가고 정당이 정치 권력을 갖지요 그런 이유가 정당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고 공통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당에는 하늘의 도움이 이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현대사회에서 정당이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정말 국민의 뜻을 대변하느냐 아닌 것 같다 비판을 받지만 그래도 현대사회가 정당을 중심으로 굴러가는 이유는 전 이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하늘에 도움이 있느냐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많은 사람 하나하나가 다 인연들을 가지고 있죠 인연들을 거느리고 있죠 그 많은 사람이 공통의 믿음을 찾았을 때 그 나타나는 시너지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개별적인 인연을 통해서 하나의 목적, 가고자 하는 바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서로가 믿는다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겠죠 그래서 하늘의 도움이 따르겠죠 합리적으로 보면 이렇고 또 한 가지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인 것 자체가 하늘의 뜻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모였고 공통의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늘의 도움이 따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어쨌든 저민들이 관찰하기에 대유의 길을 5단계까지 힘들게 힘들게 끌고 오면 하늘이 돕는 일이 반드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게 주역이 흥미 있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알 수 없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민들은 대를 이어가면서 3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숱한 대유의 길을 관찰했기 때문에 그 결과 저민들이 볼 때 대유의 길은 5단계까지 오면 반드시 하늘의 도움이 따르더라 이렇게 지금 조언을 주는 것입니다 이건 대유의 길을 가려드는 사람한테 굉장히 힘이 나는 조언이죠 하늘의 도움이 따를 것이다 이런 얘기니까요 대유의 길은 으뜸으로 형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유의 길이 물론 성공하면 중간에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순간을 넘겨서 성공하면 으뜸으로 형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유의 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정당 정치 권력을 추구하는 정당일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가령 종교에서 사제의 길을 가려는 사람도 대유의 길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제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 종교에 동의하는 한 그 종교를 믿고 찾아오는 사람이면 다 받아줘야죠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있어 거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종교의 사제는 종교의 사제는 그 종교의 근본 가르침을 믿고 찾아온 사람은 다 받아주고 다 끌고 가야죠 그래서 사제가 가는 길도 대유의 길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크게 하겠다는 사람도 대유의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성공시키겠다 그래서 밑에 조직이 수천 명에 이르는 큰 기업을 읽었다 그러면 이 수천 명을 끌고 가야 되는 사람은 대유의 길을 가야 됩니다 사업상 뭔가 해보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을 거절할 수 없겠죠 이 수천 명을 먹여 살리려면 열심히 이 사업 그러니까 이 비전 그러니까 대유의 길에서 오는 사람 모두를 받는 건 아닙니다 유일한 조건이 있죠 가고자 하는 길이 같아야 됩니다 가고자 하는 바에 동의하는 사람을 받는 겁니다 개인으로 치면 그 가고자 하는 바에 동의하는 사람을 받는 거고 조직으로 치면 그 가고자 하는 바라는 것은 그 조직의 비전입니다 그 조직이 내세운 비전 그 비전에 동의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는 것 그러니까 종교사제가 다 받아주는 것은 종교의 근본 가르침이 그 바로 비전이죠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는 거고 사업하는 사람이 다 받아줘야 된다는 것은 그 사업체나 조직체가 추구하는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비전에 동의하는 사람은 다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온갖 사람을 다 받았을 때 그 온갖 사람 중에는 아주 개성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근본 바탕은 가고자 하는 바가 동일하다는 사실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믿음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리더는 그 가고자 하는 바가 동일하다는 한 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공통의 믿음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대유의 길을 성공시킬 수 있는 리더입니다 그 리더가 그것을 성공시켜서 대유의 조직을 발성하면 하늘이 돕는 일이 반드시 따른다 이게 저민들이 주는 조언입니다 그와 같은 길을 가려는 사람 힘든 길인데 그 힘든 길을 가려는 사람한테 힘이 나게끔 저민들이 조언해 주는 것은 그겁니다 그 길을 성공시키면 그 길 끝에는 하늘의 도움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조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유의 길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겸대예입니다 대유의 길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겸의 길과 예의 길입니다 겸의 길은 뭐냐 하면 스스로 사양, 겸의 길은 쉽게 말하면 겸손하게 나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겸손하다는 게 뭐냐 하면 스스로 사양해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내가 사양해서 저는 괜찮습니다 하고 사양하는 그런 길입니다 이거와 대비되는 길이 뭐냐 기미를 포착해서 미리 하는 경우 얘는 예측하는 길입니다 예측 겸과 예가 대대라고 얘기하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겸손한 길과 대비되는 길이 뭐냐 그거는 미리 예측해서 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사양해서 하지 않는 경우 할 수 있는데도 사양해서 하지 않는 길에 대비되는 게 뭐냐 하면 기미를 포착해서 미리 하는 길이 대비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그러면 이 겸손한 길이 왜 갑자기 여기 툭 튀어나오느냐 이게 지금 여행길인데 왜 나오는지 왜 아까 대유의 길 다음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길이 나오느냐 석외전, 괴의 순서를 설명해주는 석외전의 설명이 나옵니다 유대자, 크게 어우른 자는 가득 차서는 안 되는 것이니 겸으로 받는 것이다 가득 차다 이거 중요한 영, 찰령자죠 주역이 가장 싫어하는 게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어우른 자는 사실은 엄청나게 큰 조직을 거느리게 됐죠 그런 사람, 그 엄청나게 큰 조직의 리더는 가득 차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역이 가득 찬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주역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가득 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게 어우른 자가 가득 차기 쉽기 때문에 교만하기, 오만방자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 가득 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드시 겸으로 나와서 겸손한 덕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석외전 주역이 가득 찬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단전입니다, 단전 이 겸의 길 괴사에 달린 단전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가득 찬 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영이죠, 영 하늘의 도는 가득 찬 것을 이지러뜨려서 겸손함을 더하고 휴용이죠, 휴용 하늘의 도는 가득 찬 것을 이지러뜨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도는 가득 찬 것을 변화시켜서 겸손함으로 흐르게 하고 귀신은 가득 찬 것을 해하고 겸손함에 복을 주며 사람의 도, 인도죠 인도는 가득 찬 것을 미워하고 겸손함을 좋아한다 한번 보시죠 천도, 하늘의 도가 가득 찬 것을 싫어하고 지도가 가득 찬 것을 아주 싫어하죠 귀신이 가득 찬 것을 해꼬지한다고 했습니다 귀신조차도 가득 찬 것을 해꼬지하고 겸손한 사람한테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가득 찬 것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가득 차면 안 되겠죠 하늘과 땅이, 귀신과 사람이 가득 찬 것을 증오하기 때문에 결국 가득 찬 사람 보면 꽤 있죠 주변에 가득 찬 사람, 오만방자한 사람 자기 잘났다고 설쳐대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하늘과 땅과 귀신과 사람이 싫어하기 때문에 조만간 망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찰 영자 가득 찬 것을 이토록 싫어한다 주역이 가장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오만방자한 사람은 가득 찬 것에서 가장 극단적인 예의고 이거 상당히 주의할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어느 순간 가득 찰 수 있습니다 뭐가 가득 찬 거냐 하면 가령 여러분이 내가 반드시 이걸 이루고 싶다는 일이 있다 나는 반드시 이걸 이뤄야 되겠다 내 인생에서 이걸 이루지 못하면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 가득 찬 겁니다 내 인생은 반드시 이걸 이뤄야지 난 이걸 반드시 이루고 말 거야 이걸 이루지 못하면 나는 아무 의미가 없어 이거는 그 이루겠다는 생각 하나로 가득 찬 것입니다 이것도 하늘과 땅과 귀신과 사람이 증오하는 일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왜 드리냐면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 책 중에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이런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주 미묘하게 간절히 바라는 건 좋은데 그 간절히 바란다는 사실로 가득 차면 온 우주가 방해합니다 온 우주가 이걸 잘 보셨는데 뭐냐 하면 아까 나는 이거를 정말 간절히 이루고 싶다 바라는 건 좋은데 이걸 조금 더 나아가서 나는 이걸 반드시 이뤄야 돼 난 이걸 이루지 못하면 내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어 난 꼭 이루고 말 거야 이렇게 되는 순간 그것은 그 목표 하나로 가득 찬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늘과 땅과 귀신과 사람이 그 상태를 증오하기 때문에 그 일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귀신이 해코지를 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람이 그걸 미워하는데 하늘과 땅이 싫어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면 간절히 바라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가령 우리나라가 독립투사들이 조국의 광복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 독립투사들이 그 간절한 바람으로 가득 차지 않기 위해서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국의 광복을 간절히 이루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내 생애에 반드시 이루겠다는 생각을 버리면 됩니다 내 생애에 반드시 이루겠다는 생각을 버리면 그건 가득 찬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주가 도와줍니다 그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건 그겁니다 내가 이루겠다는 생각을 버리면 그것은 우주가 도와줍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이루겠다 나밖에 이룰 사람이 없다 남이 이루면 안 되고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한 것은 가득 찬 것이고 그것은 우주가 아주 증오해서 방해하는 귀신이 해꼬지하는 일입니다 이 차이 구분되시나요? 여러분이 뭔가 간절히 바라는 일이 있다 정말 이거 이루고 싶다 이거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도움을 받고자 하면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 정말 내가 간절히 바라는 일이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면 됩니다 그것은 내가 그 간절한 바람으로 내가 가득 차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가득 찬 게 아니죠 그렇지만 그 간절히 바라는 일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라고 생각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손으로 이루어져야지 나중에 이루어지는 건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간절한 바람이 아니고 그것은 추악한 바람이 됩니다 그런 그것은 가득 찬 것이고 귀신이 해꼬지하고 사람이 증오하고 하늘과 땅이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온갖 방해가 따르게 되고 절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두 가지 차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이루는 요령은 뭐냐 하면 그것을 반드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서 내가 그걸로 덕을 봐야 돼 이 생각을 버리시면 됩니다 그걸로 내가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내가 덕을 봐야 된다는 생각 나 나를 버리고 그 일이 간절히 그 일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 나를 버리고 그 일을 이루려는 노력을 기울이면 그건 가득 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귀신과 사람이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간절히 바라는 일을 이루는 요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런 주역이 가장 싫어하는 게 가득 차는 것이다 이거는 정말 잊지 말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자가 겸의 길을 가는 이유는 그 가득 찬 것을 그렇게 이 하늘과 땅이 싫어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우리 조선시대의 사극을 보면 왕이 자신을 뭐라고 칭하느냐 하면 과인이 과인이라고 칭합니다 과인이 뜻이 이러하니 경들이 도와주시오 과인이 뭐냐 과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인은 부족한 사람 왕이 이 부족한 사람이 이 부족한 사람을 좀 도와주시오라고 신하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왜냐하면 주역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이 왕은 사실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죠 조선의 최고의 존재죠 왕은 자칫 잘못하면 가득 차기 쉽기 때문에 가득 차면 하늘과 땅이 증오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왕은 끊임없이 과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가득 참을 비우기 위해서 이 부족한 사람 부족한 사람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군자가 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겸의 길 가득 찬 것이 증오의 대상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겸의 길을 가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군자가 왜 겸의 길을 가는지 왜 가득 찬 것을 주역이 가장 꺼리는 것이 가득 찬 것이다 이 한 가지만 좀 잊지 말고 딱 머릿속에 두셔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겸의 길이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까지만 말씀드리고 시간이 돼서 겸의 길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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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